선공 벌리는 돈이 이게 해치가 어떻게 됐냐면 1타 때릴 때는 5원에서 15원으로 많이 주는데 그래서 좀 포킹 챔한테 잘 맞게 바뀐 것 같음 알파이트는 그래서 얘 뭐야 왜 도란 방패야 얘 뭐임? 뭐지? 내가 Q자를 좀 야무지게 할 거라고 생각했나? 음 그래 그래 참긴 하자 천공 한번 뜯고 싶긴 하네 에잇 미안 15골드면 좀 많이 주긴 하네 그죠? 추가 골드가 반토막이 나서 그렇지 아 야 망했다 음 오케이 괜찮아 천천히 하자 아니 이게 여행 다녀왔더니 원래 적응이 안되네 괜찮아 말파이트니까 말파는 좀 못해도 돼 괜찮아 말파이트잖아 다음 텔포에 양피지를 뽑아오면 그죠? 6레벨이랑 그래 이런데 텔포 그냥 타가지고 이런데 박으면 된단 말이야 음 괜찮아 괜찮아 말파이트 너 잘하고 있어 주눅 들지마 CS 두 배 차이나도 CS 별 의미 없는거 알잖아 아 수민 한번 초고 아 자 하지만 텔레포트를 남겨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자 CS 손실 없을 수가 있다 이러면 오히려 좋아 제발 그러지 마라 바드야 왜 그러는거니 너까지 왜 경험치를 뺏어먹는거야 괜히 와가지고 이놈아 6레벨이 안지키잖아 그러면 바텀이나 한번 가볼까요? 이게 와드인데 그냥 갈까? 오케이 노프료 스트로 끊을 수 있니? 바드야? 공 쓸거 같은데 뭐야 아 검멸이 없나? 아니요 아까 빠졌나봐 어 네이스요 좋았다 바드야 어 오케이 어 좋았어 좋았어 이 정도면 됐어 저는 공 쓸 줄 알았는데 뭐 아무것도 안 쓰네 어 자 이거는 그냥 일자로 쓱 달리면 달리면 무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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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맞았구요 큐를 던지면 나이스 트라이 노플 노플 나이제를 잡아주세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 아기 떴어 자 미드 한웨이브 깔끔하게 버리고 바로 바텀으로 뛰어 진궁은 있거든요 가보자 에라 모르겠다 다음 29원 아 이거 원래 두배 먹어야 되는데 그죠? 월급 반토막 나버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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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 경기가 아무리 안좋아도 그렇지 반토막이라뇨 29원이요 어? 좋았는데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오 이걸 잡아? 좋았는데 레이스 한번 피하고 도망가지고 어어? 어? 뭔가 애매한데 이러는 사이제도 온다 가는중이긴함 에라이 노 푸쉬 좋았습니다 어? 잡을만한데 이것도? 나 일로 가는중 아구니 당했습니다 어휴 진 죽었다 에잇 오르 굿 라이드가 아마 올텐데 라인좀 포기하면서 공박을 준비를 해보자 아 떨러갔네 일로와보세요 일로와보세요 난 여기까지 자 요리조리 요리조리 오케이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역시 롬브리야 구하러 왔구나 어 진짜 구하러 왔어 어? 나 체력이 없는데? 이거 가능할까? 나는 여기까지긴 해 오케이 수고하세요 동료가 아니라 이미 시체잖아 어 그냥 버리자 제가 동료는 또 못버리는데 시체면 버려야지 나도 가져야겠는데? 범 범 성격 오케 오케이 라이즈킬 아니야 한잔해 호피킬 나쁘지 않아 한잔해 슛 덕 야미우 어 이건 좀 빡센데? 어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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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살하면 살자 일단 에라 모르겠다 난 여기까지 한 대 더 자 저 기한할게요 말파할거 다했어 어 이정도면 1인분이야 이제 뭐 없으니까 고민하자 이정도 해줬으면 됐지 어 안됐나? 궁차면 텔포 가줄순 있어 누구텔이지? 라이즈인데? 뭐야 이건 이거는? 그냥 이쪽으로 쓱 가가지고 앉아 자위 어 뭐야 어 뭐야 에라 보이겠다 여기까지 아니 근데 이거 반투박 난거 너무 아쉬운데? 진짜 월급이 반투박 나버렸어 이거 40원 뭐야? 아니 80원 줘야되는데 원래 근데 근데 뭐 데미지는 늘긴 했음 데미지는 원래 7퍼였거든요 데미지가 늘고 첫탄은 또 15원을 줘가지고 그래도 괜찮은거 같기도 하고 여기까지 얌이 맛있긴 하네요 이런거는 라이즈 같이 잡을사람 나 이거 이제 1대1은 좀 그래 얘 너무 강해짐 데미지 보소? 아프다 아프다 말파이트 바보 아니다 그만 때려라 지금은 이길만한데 3코어라서 그쵸? 심지어 바드도 오고 있거든요 라이즈 타워 밀려고 하죠 어? 좋았다 큐큐? 다 아 아 아 자 이거 먹어주고 아론을 치긴 해야될거 같은데 뭔가 우리 조합으로 걸리려면 어 네이스 이러면 진짜 칠만한데? 꽃피까지 잡으면? 굿 에라 모르겠다 몰라 프로는 보니까 데이스요 데미지 1100에 획득한 골드 800? 나쁘지 않은데? 데미지가 그리고 늘기도 해가지고 생각한 것만큼 엄청 차이는 안나는데 10원 추가로 주는건 있어가지고 한번 늦을때마다 어 어 어? 잡았으면 됐어? 허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hh 야 이거 궁이 안맞냐 쿤한테만? 아 네이스 오케잉 여기까지 야 밀자 밀자 그냥 쓱 가가지고 꺼 꺼 꺼 꺼 야 공풀차거든요 에라이 흐하하하하하 꺼 뭐요? 월드 천원 GG 아예 못쓸정도는 아닌데? 비슷한데 그죠? 음 한방 산 5초 말 파이트요 이거요? 거짓말 아니라 롤 챔피언 말고 무슨 뭐 카오스에서 나올 것 같은데? 그나마 토끼풀 말 파이트가 좀 좀 귀엽지 이게 그죠? 토끼풀 말 파이트에서 색깔만 바꾼게 뭐 있지 않았나? 아 아니다 아니다 원래 말 파이트가 이게 기본이었어 이게 기본 스킨에 색깔만 바뀐 배경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리메이크하면서 그 일러스트를 리메이크했는데 토끼풀은 그대로 놔둬버린거야 스킨이 단종돼가지고 그랬던걸 기억하는데? 그래서 원래 말 파이트 이런 모양이거든 지금은 이렇게 돼버렸지만 살짝 6이 됐다고 볼 수도 있죠 그죠? 근데 이거 못사요 이거 단종돼가지고 성공 골드 너프 되는데 괜찮나요? 해보니까 그냥 할만하던데? 나쁘진 않은 듯? 구간이 어떻게 되어있길래 구간이 어떻게 되어있길래 마스터 에메랄드 다이아 다 있냐? 어떻게 되어있는거지? 저는 실버부터 다이아까지 만나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자유랭을 돌린게 아닐까요? 그거는 제가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그냥 자유랭을 잘못 돌린거 같은데? 원래는 미니언이 더 많이 벌렸거든요 1레벨에 근데 이제 비슷한데? 그냥 상대 때려도 될거 같은데 그죠? 이정도는 아 아 아 어 괜찮아 괜찮아 전판에도 이랬어 어 똑같애 천천히 하자 말파이트야 다 놓쳐도 돼 지금은 큰 힘이 없으니까 다이브를 봐야될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여기서 좀 큰 이득을 봐야 그래도 에라 모르겠다 다운 오히려 아기까지는 좀 빨리 뜰거 같지 않아요? 중후반에 돈버는건 좀 딸려도 초반에는 확실히 진짜 잘 버는데? 아 죽었다 아 오케이 여기까지 니달리 이쪽 올거 같거든요? 좀 숨어있다가 공각 한번 보자 여기까지 빼야돼 빼야돼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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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야 됐다 굿 아 이 안 먹어도 어 에라 모르겠다 다음 오케이 무난하게 크긴 했는데 그죠? 어 어 어 나 궁 차긴 했음 내려가는 중 어 어 아드 잡을 수 있나? 아드가 뭔가 이거 에라이 네 그럴 줄 알았지 욕심을 부려 이 녀석아 어 어 야 나 궁을 안 죽었다 아니 나 11립인거 몰랐네 아 데미지 100이나 차이나는데 쿨타임이랑 빼야겠다 에라 모르겠다 여기까지 아니 니달리랑 다이브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어 제리야 전면로 피하는게 좀 좋지 않았을까 결과에 어 그래그래 뭐 내가 할 말은 안이기네 여기서 그냥 수프로 들어가 자살해버린 말파이트가 할 말은 안이기네 달려가 저 가는 중 좀 빠름 가보자 가보자 슛 여기까지 다음은 없어 에라 모르겠다 니한테 박아 그냥 어디 내 앞길을 막아 오케이 이거는 이미 잡은거 같기도 하고 오케이 오 오 미안 궁쿨 10초에요 힘들어 좀 천천히 하면 아 오케이 굿 좋았다 잡은거 같으니까 난 두꺼비 어 어어? 에라 모르겠다 하하하하 뭐야 어디갔어요 바드니 여기까지 2300원 기완법 곧 30800원 괜찮은데? 피해량이랑 골드랑 차이가 별로 안나는데요 확실히? 처음에 15원을 줘서 그런가? 어? 제가 아 맞네 바드는 내가 궁쿨 찬걸 몰랐겠네 본인이 궁박해서 죽어서 같은사람이 두번맞으면 잘 모르거든 뒤로 돌았는데 안좋아 에라 모르겠다 어 어? 흠 어 잘 싸는데 그래도? 야 다 잡았다 곧 자 사실 코그모 원맨팀이기 때문에 이제 코그모만 잡아주면 그쵸? 음 좋았다 1위분 했어 흠 이거 이 차타워 가려고 하는건 좀 욕심이고 바드쪽이나 한번 에라이 가버려 80골드 원래였으면 160원이란 소리잖아 그쵸? 거의 뭐 카사네 응 그래그래 뭔 카사요 뭐야 이거 받을사람? 오케이 살짝 껑 대신 닭 느낌으로 도어갔으니까 리달리도 뭔가 아 저 대신 이걸 드리겠습니다 이 느낌이었잖아 그쵸? 좀 줘야지 4초 3초? 에라 모르겠다 미안 아 아 아 오케이 이니쉬 일단 여썼잖아 그쵸? 어 네이스 네이스 좋았다 좋았다 음 그래그래 수고 어 수고 되지 전공 생각보다는 그래도 잘 벌리는데? 데미지는 애초에 버퍼가 됐고 그쵸? 흠 천원? 보통 천원 정도 벌리는데 20분 게임하면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